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예쁘고 귀여운 느낌의 원피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패턴도 뒷판 패턴으로만 제작을 하시면 되구요 뒷판 패턴을 이용해서 원피스 패턴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형이 없으신 분은 저의 이전 영상을 참고하셔서 기본 원형을 제작해 두시면 매번 그리는 불편함을 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 원형을 이용해서 원피스 패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원형에서 제일 먼저는 기장이겠죠 기장인데 기장 자체가 스쿼트 길이를 얼마를 하는지를 정해 주시면 되구요 원하는 스쿼트 기장을 먼저 허리 밑으로부터 해서 그림을 그리시든지 또는 목에서 그리시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제일 먼저 기장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품이 되겠습니다 품은 여름 옷이기 때문에 품 자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신축성이 없는 원단 같으면은 1에서 2cm 정도 좀 여유있게 입고 싶다 하신 경우는 1에서 2cm 기본 원형에서 나가 주시면 됩니다 샘플 같은 경우에는 1cm만 나가 주었습니다 그 품은 밑으로 까지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선은 8cm 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서 내려줬고 아래에서부터 스쿼트가 되겠죠 그죠 여기가 허리선 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뒷판에서 여름이기 때문에 목톨레에 파인 부분을 좀 시원스럽게 파도록 하겠습니다 한 4cm 파서 좀 시원한 느낌으로 이렇게 옆목, 뒷목 4cm씩 오픈해 주었구요 그리고 좀 깜찍한 느낌으로 어깨 부분을 한 1cm 깎아 주고요 그 다음 겨드랑이 부분은 1에서 2cm 체조로 한 1cm 내렸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런데 만약에 원단이 스판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나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판이 아닌 원단입니다 요렇게 이제 하시구요 그 다음에 힙 부분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판 원단이다 했을 때는 힙품 쪽으로 더 나가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디츠펄을 단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힙품 쪽으로 더 나갈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쉽게 만들고 스판 원단이 없다 이 경우에 샘플 같은 경우에도 스판이 아니었구요 스판이 아니고 또 뒷지퍼도 없어요 머리 목 둘레만으로 머리가 들어가고 힙 둘레만으로 어깨라든지 팔이라든지 아래에서 몸이 다 들어가는 그런 편한 옷을 입으시려면 힙 부분이 좀 커야지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 선에서 한 3cm 정도 나가주면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3cm를 더 나가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퍼 없이 그리고 목에 트임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옆라인 그려주시구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옆으로 좀 커지기 때문에 살짝 곡이 들어가야 되겠죠 중심은 미선 목라인 자 요렇게 하시면 뒷판 패턴은 다 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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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I로 허리 라인을 좀 놓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단이 스판이다 또는 스판은 아니지만 지퍼를 사용을 하겠다 했을 때는 이 선을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허리에 라인을 놓을 수도 있어요. 허리에 라인을 놓을 때 이 부분이 좀 잘록하게 보이고 싶다 했을 때는 한 반 정도 선을 잡으세요. 손을 잡으시고 이 라인에서 진동선에서 한 4cm 정도 내려온 선과 허리 들어가는 선 잡으셔서 다트 를 잡아주시면 허리가 잘록하겠죠. 그리고 이 옆쪽으로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또 힙둘레가 있어야 돼요. 이제 여기 18cm 내려간 선부터는 힙둘레이기 때문에 여기는 허리를 너무 낼 수는 없고요. 안 정도 선에서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진 선은 지퍼 없이 목에 트임 없이 원단이 스판이 아닌 경우에 좀 크게 제작을 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이 되는 거고 지금 파란색으로 다트를 그리는 것은 스판 원단 자체가 신축선이 있는 원단이라든지에 맞춰서 라인이 그려지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판 원단이든 또는 아니든지에 따라서 허리를 줄이고 크게 하고 작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뒷판을 그림을 그렸고요. 그러면 이제 앞판을 그려야 되는데 앞판 같은 경우에는 목이 패턴에서 그냥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4cm 내려주겠습니다. 4cm 내려서 이 목 라인은 4cm 내렸죠? 앞판도 그러면 옆과 같이 맞춰서 목 라인 그려주시고요. 이 빨간색 부분은 앞판 그리고 요기로 선은 뒷판이 되겠죠.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동둘레는 앞판 같은 경우에는 한 1cm 정도만 안으로 들여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은 앞판 그리고 이쪽은 뒷판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원피스 앞, 뒷판 같이 동시에 그렸고요. 이렇게 뒷판 먼저 그림을 그리시고 다른 깨끗한 종이로 이용해서 앞판을 다시 목선과 겨드랑이 선, 암홀 선 옮겨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소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매를 넘어가기에 앞서서 진동둘레 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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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